하나만 기억한 남자야. 얼마 전까지 숨을 쉬던 민진이가 너를 세주각에 가서 버려졌다는 거야. 그 새끼를 잡아. 이 자리에 네가 앉을 테니까. 나 그 자식 잡고 싶은 것 뿐이야. 나도 마찬가지야. 그놈은 내가 잡을 거고. 토막살이 난 사건 때문에요. 눈치 좀 아프지. 그놈들 내가 잡게 해줄게. 확실한 땐 거지? 그것이 불에서. 선택은 네가 한 거잖아. 아니야?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.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. 그러게, 범인을 잡아야지. 잡고 싶은 놈을 잡는 게 아니라.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? 누구나 마음속에 짐승 한 마리씩 키우고 있다잖아.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가 문제일 뿐이지. 이제 밤새 지시83을 사 kangotjon할 것 같아. 그럼 해줘야 할 것 같아. 데려가 도착한다고 봐. 멈춰서는 게 아니라. 난 곁을 봐. 난 곁에다. 난 곁을 봐. 워우우우우우우